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 보시고 내 계좌를 보신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 봐야 될까,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현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합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SM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투어, 아모레퍼시픽,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기아 이렇게 5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손현호 팀장님은 록십자 랩셀, 오텍, 네오위즈, 한섬, 심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로 팔아야 할까 아니면 또 매수과 목표가 궁금하시다 하시던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엔터주들 최근에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인 SM을 말씀드리겠는데 SM을 지금 제가 SM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자회사인 DOE의 상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DOE가 상장하죠. DOE의 상장이 아마 SM의 어떤 전환점이랄까요? 이렇게 될 것이다. DOE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2만 9천 원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따상까지 기록하면 대략 7, 8만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한 10만 원까지 보는 측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첫날 따상은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DOE라는 게 조금 이게 영어명이겠지만 사투리 같은 좀 촌시러운 사명이긴 합니다만 사업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일단은 DOE가 하는 사업이 플랫폼 기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팬덤을 플랫폼화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플랫폼보다는 좀 다른 부분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오늘 지금 논란이 나온 게 하이브 같은 경우 앞서 전 코너에서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이브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아미들이 좀 반발을 한다고 하네요. 어떤 규주를 판매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물주냐 이런 어떤 뉴스가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물건을 팬들에게 파는 거는 조심스럽다. 따라서 오히려 SM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DOE가 이제 10일에 수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이것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SM을 소개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이었고요.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 녹십자 랩셀이잖아요. 녹십자 랩셀인데 근데 유튜브에서 쩡아 님이 녹십자 랩셀의 가격 전략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포함 좀 해서 부탁드릴게요. 우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종목이고 지금 저번 주 후반부에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에 걸리면 알약으로 간단하게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영국에서 최초로 승인받았고 주말에 나왔죠. 베트남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티르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정통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머크사와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그다음에 주말에도 화이자까지도 자기들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사실상 화이자 관련주랑 머크사 관련주는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녹십자 랩셀이 머크사 관련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저번주 화수목금 사걸련소 외인과 결의 쌍크릿 순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동력을 살펴보면 증권사에서 녹십자 랩셀은 단순하게 머크사에서 발간된 이런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약 기술 이전 그전에 녹십자 랩셀을 기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카NK 플랫폼 기술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녹십자 랩셀에 대한 매숫가랑 비중은 제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현재는 물량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 14만 원 정도 청산 준비하시고 손절가는 10만 8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녹십자 랩셀에 대한 저희 이야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J대한통운의 실적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1,05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 거의 1,000억 원 초반대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수준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13.8% 증가한 수치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8,464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0% 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CJ대한통운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투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섹터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하나투어가 몇 가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경기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도 있습니다만 경기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간다, 약 먹고 여행 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많이 주가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부터 미국이 빗장을 엽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괌, 사이판에 이어서 지금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여행을 열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물론 미국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동남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나투어.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저는 라디오를 이동하면서 차에서 주로 듣는데 공격적으로 방송을, 광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여행사들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투어도 공격적으로 했고 이렇게 본다면 그만큼 그동안 비용을 줄여놨었던 것들을 이제 광고비로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행 형태는 단체 여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수혜를 하나투어가 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오늘 바닥권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과는 도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의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하나투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현아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에 갈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오택입니다. 오택이요? 우선 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언택트 관련 수혜주랑 컨택트 관련 수혜주를 동시에 준비했는데 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수혜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진단키트 말씀드릴때도 그랬지만 진단키트 음압병실을 이제 성장주보다 어느 정도 같이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택은 기본적으로 음압 앰뷸런스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종속회사는 오택 캐리어에서 냉난방기기, 에어컨을 만들면서 안정적 실적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음압 제조 관련해서는 사실상 변동성 강한 종목들 많이 있지만 실적을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반영되는 종목은 오택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확진자 수 증가와 추가적인 증가에 대해서 음악병상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실질적인 재무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오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오늘 경고용 치료제 관련,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나 쇼핑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력이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고 있지만 음악병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큰 변동성 보이지 않고 10월 초반에 맥점 잡고 점질적인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음악병상 관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연세의료원과 AI 응급은요 시스템 개발에 기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택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했습니다. 0.07%, 지난 금요일에 중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세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지난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0.51%,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2만 4,74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중국 쪽 시장의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릴 텐데, 아모레퍼시픽이요. 이거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중국의 광군제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중국의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광군제, 물론 중국의 어떤 로컬 업체들이 조금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광군제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광군제 이슈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화장품 섹터나 면세점 섹터가 광군제와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물론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세를 좀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대장주의이고 특히 설화수라든지 이런 고가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가 로컬 업체들을 대비해서 그동안 밀렸던 주가 향배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매일 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으로 하루 이틀을 빼먹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사업 모으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일단 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주가를 산다라는 것들, 더군다나 최근에 주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향후의 기대감을 좀 자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럼 지금 좀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단기 바닥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매매 관점에 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광문제 이슈 때 한번 좀 엑시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선침해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략, 본봄님께서 아모레 바닥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는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점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을 영위하고 있고 포털사이트 피망을 운영하고 있죠. 전문가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저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별 종목 장세를 좋아하지만 즐기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개별 종목 장세에서도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에 꾸준하게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개별 종목 장세의 서비스업 그리고 게임 그리고 게임주의에서도 블록체인 관련과 관련된 게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관련 수혜를 얻고 있고 오늘도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번갈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메이드나 NHN이나 네오위즈 관련 종목들도 일간 변동성이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네오위즈와 관련 종목들 외인의 강한 수매수세가 돌았기 때문에 오늘 좀 지지관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런 블록체인 관련으로만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오위즈는 좀 뉴스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증권사에서도 좀 평이 좋고요. 맞습니다. 각종 투자 이슈나 정책에 대한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와 엮이면서 또 이슈가 있는 게임주들은 잘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네오위즈 보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현대 인프라,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중국의 육전 전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공전, 육중전회, 죄송합니다. 육중전회인데 이게 중국의 한 해의 방향이라든지 정치, 경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국의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1일까지, 목요일까지 육중전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일단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과연 경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언제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SOC 투자 지금 헝다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는 역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서부 개발 이런 쪽들에 대한 개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특히 현대자를 붙었습니다만 두산자를 안 띄는 이유가 중국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금 두산이라는 단어를 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 있어서 물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만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중국 수혜 관련해서 육중전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슈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새벽에는 주말 사이에는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은 손윤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하는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 이 종목은 한 3주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고 저도 이제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드린 이번 주 미국의 여행이나 중국에 예정돼 있는 광군제에 따라서 상승 동류약이 곧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게 여성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려 8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제가 3, 4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면서 87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런 안정적인 실적에 이번 주 목요일 광군제를 앞두고 외인과 개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순하게 경기 회복이나 그다음에 광군제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은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박철규 전 삼성물산 패션 부분 사장을 영입하면서 이런 호실적인 사업 다각화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섬도 이번 주에 한번 자세히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 기아입니다. 기아 오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1%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 보악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형주들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1%대라면 굉장히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외국인과 기관이 기아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대형주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안 좋다 보니까 몰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왔네요. 쌍크림 매수가 현재 지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의 어떤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기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기관의 모습입니다만 꾸준히 기아를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기아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자동차 판매량을 회복하겠다. 현재 지금 기아차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차종들이 예뻐요. 젊은 세대들과 30, 40 세대들의 어떤 팬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과거 현대차에 비하면 기아차의 어떤 모델이 조금 조심스럽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현대차가 조금 노후화된 어떤 그러한 느낌들을 좀 주고 젊은 세대들은 기아의 어떤 30, 40 세대들 같으면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포커스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기아가 과거 K5가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러한 신차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아의 수급 상황까지 왔고요. 마지막 송현호 팀장님. 네 짧고 굳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심택인데요. 심택이요. 경제 TV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모멘텀, 수급, 앞으로의 시장 동향 이런 것들 삼박자가 모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주 금요일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수급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주간의 매도, 2주간의 발생했던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그냥 씹어먹는 자금이 들어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 일단은 심택이 PCV 인쇄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워낙 벤더들도 짱짱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52주 신고가의 자금, 원천이 외인과 기간이고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점.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도 지속적 목표가를 상해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수급 등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좋고 증설까지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업종대의 저평가 매도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사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SM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U 상장 이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장하는 DAU의 상장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SM 주셨고요. 손열호 팀장님은요? 네, 수소, 심재생에는 에코바이오가 있고 2차전지에는 에코프로랑 LNF가 있다고 하면 반도체는 역시 심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택, 마지막 종목 심택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SM과 심택,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